새우릉! 캠핑가자! 이쪽으로 타야 돼. TV 여기 있어. 네. 밑으로 물이 흘러. 여기 밑에가, 밑에가 차야 돼. 응. 여기 그... 맛있어. 시끄러우라, 오짱,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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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네, 예전에는 자국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했던 상naj 한 명이 분홍의 진도를 시작했다. 계란? 강아지에서 공유가 한 명이에요. 액정은 날씨가 7천원을 따라 Domin치 någonting. 고기. 아직 추이 안좋아 아직 추이 안좋아 아니 한 번 추이지 오징어 너무 이뻐 우리 그때는 애정이 신청해 있더라고 여기 뭐가 뽑아 진짜 자세해 그치? 어우 비오는 날 오니까 운치 좋네 어? 빨리 밥먹어 준비하자 이거 크게 말해야 돼 소리 안 들려 오 소리 안 들려 내 옆에 안 꺼? 내 옆에 안 꺼? 내 옆에 안 꺼? 내 옆에 안 꺼? 내가 안 꺼? 이게 그치? 가사 좀 더 그치?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완전 유명한 본빅이군 되게 우리 교계도 우리가 요새 말 크게 해야 돼 우리가 요새 되게 잘 먹잖아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야 먹어도 돼 빨리? 어 빨리 먹자 기다려봐 이거 뭐야? 다 꺼내봐 다 꺼내봐 이게 진공포장이 이렇게 딱 잘 돼있어가지고 고기들 하나하나가 다 진공포장이 돼있어 다른 고기라고 써있네 형님 어 다른 고기 우와 이거 뭐야? 어? 이것 봐 되게 많아 어 다 있다 종류별로 있나봐 네 네 우와 다른 고기라는 이제 고기 메인거야 다른 거네 진짜로 어 이거 다른 고기야 야 이거 다 다른 계집에서 다른 고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동마오크 스테이크 아 동마오크야? 나 이거 이거 뜯어먹는 건 줄 알았네 어 그래 아 동마오크 스테이크 일단은 원시 이거 어떤 고기 아닌가? 일단 기계 지금 여기 워터헤이딩이랑 써있네 어 그치 어 이거 워터헤이딩이랑 써있네 어 그치 어 이거 워터헤이딩이랑 써있네 어 그치 어 그치 어 어 야 명의적인 거 아니었어 대박이다 안 명절어 펜치도 내가 쌓았는데 어 우리 양손이 있겠다 그니까 같이 여기였어 ㅎㅎㅎㅎ 네 뭐 어 어 어 연기 눈에 처음으로 다 뜯어먹은 거야? 좀 찍지? 아니 나 이거 엄마가 통과하고 있느라고 그 사이에 다 뜯어먹은 거야 이게 되게 부드러운가 봐 어 그런가 보네 와 장난 아니다 근데 맛도 장난이 아닌데 이 잘리는 것도 보니까 장난 아니네 그냥 이게 잘려 그러니까 완전 부드럽게 잘려 고기가 그러네 우와 해그룹 저기 막 해그룹이 갈리빗살 하나 클리어 했잖아 이거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돼지고기인데 이거 장난 아니네 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지 진짜 너무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워터에이징 돈마오크 어 대박 나 지금 너무 좋아 비도 오는 데다가 나 지금 너무 좋아 비도 오는 데다가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이 완전히 먹을 거라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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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우리 휴가 제대로 보낸다 진짜 색깔 봐 나 지금 고기 먹어서 그렇게 터지겠는데 야 소중해 보니까 우와 우와 야 이거 큰 거 보고 엄마 엄마 와 진짜 나 지금 볼 찍었어 볼 찍었어? 매워 너무 매워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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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고 샤워해야겠다 너무 매워서 여름 뭐 Sue 네 여름 나 나 이거 씹으면 아파 나는 하얀 버터 그러면 야 여름 이제 꺾아서 그냥 먹자 내가 잡고 있을게 와 진짜 매워 여기다 올리고 고기 올려 저거 많이 찍어 저거 소스 미아노트 그거 피리 어딨어? 나는 피리 못해 매워? 매우 고워 맛있어 원래 들어왔어 우리 어디에 있는지 아빠 아빠 심상해 매워 엄마가 태어나세요 맵찔아 매워? 죽겠어? 나도 부유 먹은다 매워 죽겠냐? 나도 부유 먹은다 이미야 비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와 타프 칠 필요가 없는 캠핑장 시트키 썼어요 저희 오늘 나는 물 많이 해우렁 때문에 우리가 해우렁 때문에 타프를 칠 수가 없으니까 과자 먹는거야? 너 운동한거 다 날라야겠다 나처럼 운동을 하지마 너처럼 되게? 왜 팬들을 위해서 운동하는거야? 너처럼 되게? 뭐래 난 케이터 때문에 그런거고 뭐래 나는 그거 먹을래 이거 왜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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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거 해줄게 와 비바람 장난 아니다 고마워 여기 누나 때에서 사왔어 호들김 들기름 비밀면 맛있을까? 맛있을거 같아 너 여기에 고기 있잖아 거기 써먹고싶어 고기 또 까먹자 여보가 이거 행거와 나 나는 저거 준비할게 응 고기꾹게 몰린거 같네 흐르는 물에다가 물을 같이 넣어도 밥이 안 나오지 비가 좀 많이 와 들기름이여? 응 들기름이었나? 국가루구나 먹어보는거야 밥을 먹는거야 먹어보는거야 밥을 먹는거야 야 진짜 맛있어 띠현이 진짜 좋아하겠다 학생님이 우렁각시처럼 우리 보고가신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왔어 띠현이는 앞일부터 계속 오셨어요 웃음 띠현이 더위가 안 droite 인간 만들어 놓고 띠현이 맛있어? 띠현이 맛있음 띠현이 밥을 먹다 띠현이 밥 오구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오구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오구 숨어라, 다 숨었니? 응 그럼 어딨니? 안 보이는데? 오구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어 다 숨었어? 도착했다, 새코리 내 여름이 숨었니? 어딨을까? 내 여름이, 새코리 어? 왔다! 너는 엄마한테 혼자 할 수 있어? 아빠, 하나씩 갔다 왔게 그러면 안 들어fully, 라필 내가 볼면이 거쳐서 내 여름이 떨어지는 걸 좋아 tariffs 자기야 ok 내가 내 여름이 배우는 gran이지 내 여름이 같은 거 내 여름이, 내 여름이 시원하다고 생각한다 응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 여름은 안 보컵 어, 오리 무섭대, 독자위강이 얘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수영복도 안 챙겨왔는데 물에서만 좀 놀고 가자 어 살려주세요 할 때 부르는 거야, 오케이? 아,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조심히 가세요 우와, 뽀뽀 봐봐 그냥 여기 앞에서만 놀자 내려와 볼까? 앉아 앉아 아니야 상어 없어 물이 깊어서 상어 있는 줄 아나 봐 어? 물이 깊어서 상어 있는 줄 아나 봐 응 혜륜, 그렇게 우는 소리 할 거면 나와 응 네가 지금 상어 조끼를 입고 있잖아 응 상어, 상어 응 아, 기분해 응 무서워서 못 해 차가워 너무 차갑지 나중에 날 풀리면 와서 놀자 응 물 안 떠봐, 이따는 줄 아나 봐 발만 남기는 거야? 응 이제 가자, 이제 물 세수했으니까 응 응 응 그래도 비 오기 전날 좋은 거 와가지고 잘 쉬다 간다 이제 정리하고 다음 휴가 행선지를 향해 달려가자 어 혜륜, 다음 시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 있는데 집 있는데? 어, 엄마랑 가고 있는데 아, 엄마랑 타라반? 어 아 participation 찾아봐 one one three I'll make a decision if I could some peace or if I could vegan I could get a California Don't want a life that is complacent or possibly boring I just want a life that is worth every day exploring My whole life just wants to . . . . auditory 으 Garring 감사합니다.